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명과 석방에 대해서 4월 22일 날 국민의힘 초선의원인 조수진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로서 끌어내려졌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이미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사실상 종신행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어 엎는 것이 됩니다 법치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당 국민의힘의 지상과제는 당연히 정권교체입니다 법치라는 것이 합당한 수사와 점검으로 의해서 재판이 될 때 법치라는 이야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회와 검찰과 헌재가 내린 판결이 신문기사와 같은 문제투성의 점검으로 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이 들면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선거가 마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니까 그냥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선거 데이터가 의심스러우면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합당한 전거물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별이 돼야 된다 지난 미국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 시도 과정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대부분 관심 있게 짚어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배노인 측들이 상대당의 그런 정치인들이 자신의 논지를 주장할 때 늘 인용하는 것이 어떤 어떤 보도에 따르면 또 어떤 어떤 보도에 따르면 어떤 어떤 보도에 따르면 지금 피고가 탄핵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할 때 그런 원고 측 피고 측을 대변하는 그런 배노인들이 아주 단호하게 어떻게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방송에 따르면 신문에 따르면 그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이고 2019년도에 37년째니까 지금 같으면 40년 가까이 한국에 살고 있는 마이클 블린 씨가 2019년 1월 무렵에 한국인이라는 그런 책을 출간하면서 책 출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에 실었던 그런 인터뷰를 저는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아주 익숙한 또 우리와 다른 문화적인 토양 속에 성장한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아주 첨예한 쟁점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클 블린 씨 주장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중에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전직 기자로서 한국에 오래 살았던 마이클 블린 씨가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뭐가 증명이 됐냐 이야기죠 다음으로 마이클 블린 씨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쟁점에 대한 대중의 정서가 특정한 임계 진량에 따라 이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뛰쳐나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야수로 변모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이 야수를 두고 민심이라고 부릅니다 블린 씨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게 된 것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관찰자 입장에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죠 마이클 블린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시위를 했고 시스템은 그것에 응답했습니다 공화국이란 리퍼블릭이란 제도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데 한국식 사고에서는 민중이 통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혼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민심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민심이란 아이디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마이클 블린 씨의 주장은 참 우리가 한번 새겨 들을 만한 이야기죠 이른바 광장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광장 민주주의가 일군의 세력들에서 어떻게든 조작되고 조직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마이클 블린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횡량을 언급하면서 마이클 블린 씨는 스위스 은행에 수십억 달러가 있다거나 청와대의 시체가 숨겨져 있다면 30년 넘게 감옥에 가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그냥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지만 외국인 시각에 이렇게 비춘 겁니다 다시 마이클 블린 씨는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나뿐 아니라 외교관 등 수많은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아리송했습니다 내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가운데서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박근혜 지지자라고 하는데 나는 정의 지지자일 뿐입니다 자스티스를 서포트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판사라면 그리에 수백만 명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또한 어떤 시점에 민심이 발인하면 탄핵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인터뷰 읽으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거리를 가득 메운 그런 함성에 압도되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의 양식과 지식에 따라서 판단했느냐 검찰은 어떠냐 헌법재판소는 어떠냐 그 문제는 언젠가 저는 밝혀질 거로 봅니다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이클 블린 씨가 만일 자기가 판사를 하면 거리에 수백만 명이 나오든 수천만 명이 나오든 관계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했겠다는 것이죠 justice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냥 실용적인 이득이 되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니까 모든 부분에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런 식인 거죠 항상 우리가 뭐를 우선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할 때 가치 중에서 가장 상위 가치가 있고 중위 가치가 있고 하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 옳은 것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그게 돈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편리하냐 이런 하위 가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그런 마이클 블린 씨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서구사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교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안하는 그런 내용도 한번 귀담아 들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조수진 위원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한국에서 성장을 했을 거니까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그냥 땅땅땅 했으면 다 입 다물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마이클 블린 씨는 그렇지 않다 않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냐 이야기죠 당신 증거에 따라 했냐 이야기죠 증거 제도를 수집했냐 이야기죠 증거를 혹시 만들지는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던지는 거거든요 박근혜 탄핵 문제나 선거의 공정성 문제나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가 성장하겠지만 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가게 되면 국민의 힘의 지상과제가 정권교체니까 입 다 닥쳐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다 그게 아주 전형적으로 상위 가치와 하위 가치를 완전히 전두한 현상인 거죠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다른 건 다 그냥 묵살하자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금수 사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짐승 사회는 정의라는 문제가 없죠 그냥 먹이만 모든 게 관심이 모아지니까 짐승 사회하고 사람 사회가 뭐가 다릅니까 선과 악이 있고 옳고 그름이 구분되는 것이 인간 사회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이클 블린 씨의 오래전에 읽었던 그런 인터뷰는 지금 다시 읽어도 참 옳은 이야기다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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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